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습관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노력이 머지않아 보상받을 거라는 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도 정말 굉장히 재미있는, 좋게 괜찮은 명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은 어떤 명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재미있게 가보도록 해볼게요. 날짜 확인을 해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요. 11월 20일 되겠습니다. 벌써 20일 때가 됐어요. 노베버 20일 때가 됐고요. 자 오늘 명언이 그래요. 약간은 어제는 운동에 대한 얘기 나왔고 약간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실제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명언들이 좀 나오다가 오늘은 약간 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명언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백문이 불의 열견이니까 자 봅시다. 맨 처음 등장하는 건 늘 뭡니까? 항상 그쵸. 동작을 이제 할 행위자입니다. people. 사람들 나옵니다. people. 사람들은요. 행사 나왔으면 뭡니까? 동작 나와줘야 돼요. people. need.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 동작 다음에 얘는 뭐예요? 동작 의미 자체가 대상 나와줘야 되는 동작이네요. people. need. 뭐가 필요로 합니까? 대상 대상 대상. joy. 기쁨이 필요해야 돼요. 기쁨이 필요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만큼? quite as much as. quite 하면 뭐예요? 그냥 꽤 이 정도죠. 꽤 as much as. 뭐뭐만큼. 뭐뭐만큼. 어떤 것만큼. 어떤 것만큼? clothing. clothing만큼. clothing 뭡니까? 의류죠. 의류. 의류. 의복. 어떤 옷들. 옷들만큼이나 기쁨이. 기쁨. joy. 기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some of them. some. 일부예요. 일부. 본지름 of them. 그들 중 일부는. 사람들 중 일부죠. 사람들 중 일부는요. 행사 나왔어요. 사람들 중 일부는요. 행사. 그 다음 뭐예요? 동작. need it.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need it. 이는 뭐겠어요? 당연히 조이겠죠. 기쁨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필요로 해요. 의류. 의류 만큼. 의상만큼. 옷만큼이나 기쁨은 필요한데 그들 중 일부는 그걸 필요로 해요. 근데 어떻게? far more. far. 훨씬 more.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옷들만큼이나 약간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만큼이나 기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에게는 옷들보다도 far more.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어떤 기쁨. 환희.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냐? Margaret Collier Graham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여성 작가라고 해요. 그냥 Stories of the Footheels라는 작품을 남긴 여성 작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떤 이런 의류 같은 것도 어떤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도 더 좋아. 어떤 약간 정신적인 어떤 기쁨. 기쁨이라는 게 또 필요로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해설문까지 같이 가볼게요. The basic necessities. necessities. 이거 원래 뭡니까? necessity인데 이 y가 복수로 가니까 ies가 된 거죠. 원래 necessary 하면 뭐예요? 필수적인이고. 명사형 necessity.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필수품. 필수품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베이직. 베이직한 어떤 필수품들. 베이직한 필수품들 어디, 뭐에서의, 본질은 뭐, life 인생에서의, 삶에서의, 삶에서의 어떤, 삶에서의 아주 중요한 필수품들은요 include, 동사가 여기 나왔네요, 그죠? 필수품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포함합니다, 동작 나왔죠? 근데 동작, 포함합니다, 뭐를, 대상 나와줘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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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바로 나옵니다 food, 음식, water, 물, 그 다음에 and shelter, shelter, 뭐라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암기해 두세요 shelter는 뭐냐면, 어떤 피신처, 피신처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밖에서 주거지, 어떤 피신처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실 피신처라는 의미를 살짝 더 많이 써요 근데 주거지, 주거지, 피신처니까, 거주하는 곳이니까 주거지, 주거지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물이나 어떤 주거할 곳, 우리나라 의식주 이런 거겠죠, 의식주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잠깐,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는 인생에서의 필수품, 영어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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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의 필수품 먼저 던지고 그죠? 자세한 얘기 따라온 구조라는 거, 확인하셔야죠 늘 늘상 하는 거, 우리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오늘도 할 거, 내일도 할 거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 할 말, 던지고, 걔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뒤따라온다 걔를 수식해주는 애가 뒤따라온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필수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hose are,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are, 그것들의 존재와 상태는, the things, 그것들입니다 그것들, 근데 어떤 그것들입니까? you need to survive 당신이 필요해요, 뭐하기 위해서?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 것들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들은요, 그것들은요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영어로는 뭐, 그것들은 것들입니다 할 말 던지고, 일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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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들입니다 이것들만 던져, 던지고, 뭐, 자세히 따라와요 앞에서 뭐예요? 던졌으면, 얘를 뭐예요? 전치사 오브로 따라왔죠 얘는 던졌으면 뭘로 따라온 거예요? 얘는 뭘로 따라온 거예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죠, 원래 여기 관계사가, 관계사가, that, that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냥 생략된 거죠, 생략된 거죠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영어로는 것들 던지고 뒤따라온 거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구조, 할 말 던지고 뒤따라온 구조라는 거 여기도 똑같이 있구나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그렇죠, 당연히 이런 것들 없으면 물, 음식,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자, 그러면서, but, 하지만, you need, 당신은 필요로 해요 필요해, 뭘 필요해? much more, 훨씬 많이, to really live 정말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뭐요? 약간, 어떤 의미겠어요? 그냥, 정말 뭐, 약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의미죠, really live니까 자, 근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뭡니까? 투부정사의 뉘앙스, 당신이 정말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차가 있죠? 녹아있는 거 확인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imagine,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는 대상은 life,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삶, 어떤 삶, 삶은 삶인데 어떤 삶, 자세한 얘기 나옵니다 without, without love, 사랑이 없어요 friendship, 어떤 우정이 없어요 and, compassion, 동정, 연민, 이런 게 없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거? without happiness, 행복이 없는 것 hope, 희망이 없는 것, enjoy, 그리고 기쁨이 없는 것 그런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all,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사랑, 우정, 연민, 행복, 희망, 기쁨 이런 것들은요 are, vital, vital 하면 뭐예요? 어떤 필수적인, 필수적인 거죠 어디에, 어디에? to your emotional health 당신의 어떤 정신적인, 감정적인, 감정적인 건강이 아주 vital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are, 당신은요 your emotion, 당신의 your emotional needs 당신의 어떤 어떤 감정적인 needs, 필요성, 욕구는요 being met,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자, met 하면 뭡니까? meet, 과거, 과거 분사인데 여기서 뭐예요? being met 하면은 흔히 말하는 수동태로 쓰이는 거죠 만나 지고 있습니까? 그 당신의 어떤 need가, 당신의 need가 만나 지고 있습니까? 근데 만나 지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충족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당신의 어떤, 당신의 어떤 이런 감정적인, 감정적인 욕구가, 욕구는 충족되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being met, 이라고 쓰인 거, 확인하시고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사실 좀 약간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are your emotional needs, being met? 자,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첫 번째 하나 뭐냐? needs가 나와서 아까 뭐였어요? you need 당신은 필요로, 동작이었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당신의 emotional needs 명사예요, 그죠? 필요성, 당신의 어떤 감정적인 needs는 우린 흔히 말하는 뭐 needs, needs, needs죠? 당신의 감정적인 needs는 충족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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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사실 얘가 행위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뭐예요? 어떨 때는 동사,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보실 때 이게 emotional이 필요로 하다 예? 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사에서 자유롭다 라는 부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게 왜 그렇다? 그게 마찬가지였죠 영어는 뭐 그림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림이 글자로 바뀐 거기 때문에 뭐예요? 그림이 글자로 바뀐 거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는, 위치에 따라서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막 할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단어수로 그런 경향이 심하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런 거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being met, being met 얘를요, 왜 ing를 여기 비동사 써있으면 are your emotional needs 없이 그냥 met? 그냥 당신의 어떤 감정적인 니즈는요 are met? 만나고 있니? 충족되고 있니? 라고 충족되고 있니? 라고 하면 되지 왜 또 being 썼어요 왜 being을 썼느냐 흔히 말하는 그거예요 뭡니까? 그거 진행형 근데 그냥 진행형이, 비동사의 진행형 약간 어떤 뉘앙스를 강조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도 그게 지금 충족되었습니까? 가 아니라 뭐예요? 충족되고 있습니까? 그 존재와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충족 충족되었습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충족되어서 만족되어서 이렇게 충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죠? 그런 뉘앙스 살리려고 ing형이 쓰인 거예요 being met 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져볼게요 today 오늘 나는 I'll take care 나는 take care 하겠습니다 뭐를 뭐를 of my emotional health 나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건강도 한번 take care 어떤 신경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늘 말씀드린 카페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자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 어렵다 몇 년째면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밥 굴러는 일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 밥 쫄쫄 굶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못 사는 분들도 사실 길거리에 노숙하시는 분들도 식사는 어떻게든 다 먹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봤어요 BBC인가에서 한국이 정말 그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엄청난 세계적인 유래가 없는 어떤 성장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쟁 시기만큼이나 감정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불행하다 라는 기사가 BBC에 나온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생존이 문제였는데 밥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금 사실 밥은 있지만 뭐야 약간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린 좀 빈곤하게 살고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좀 이런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은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한번 해 그런 기사도 생각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생각도 한번 키워나가 보시고 뭡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쭉 읽어보시면서 쭉 읽어보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까지 가지시면은 영어도 쌓고 어떤 생각도 쌓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마무리는 꼭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는 걸 할게요 감사합니다